그때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엔 그 무엇도 째비 안 되지 애들 상대방이 ạnh 이거 어디에다가? 아니, 한 사람이 무릎 맞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두 개 왔다리 갔다리 한 번. 아, 진짜?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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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내 인생을 걸었잖아 내 인생을 걸었잖아 맞아, 여자 목소리야 워키야, 워키 여자 한 번 내는 거야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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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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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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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한이지 씨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한이지 씨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올, 올 하트! 지금 눌렀어 아니, 나 이거 빠져가지고 노사연 씨를 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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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가지고 그랬어 진짜 자, 노사연 씨가 노래가 다 끝난 이후에 하트를 눌렀기 때문에 올 하트는 아닙니다 저희가 룰이 정확히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남자, 여자 노래를 하나 하니까 저는 거기에 진짜 빠진 거예요 이거 누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정신 없어서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옆으로 계세요, 옆으로 옆으로 네, 이렇게 있을까요? 예, 그렇게... 이수가! 한이숙! 한이숙 바꿔주세요, 한이숙 씨! 한이숙 바꿔주세요, 한이숙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 씨! 네, 아, 반갑습니다. 오, 잘하네! 오, 대단하다! 아니, 하도 신기해가지고 제가 지금 따라 불러봤는데 원키예요 원키예요? 원키로 지금 여자 음을 가성이라고 해도 저렇게 제가 부르기에는 더 높은 음이거든요? 오... 근데 그거를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하는 데다가 오히려 저는 남자 목소리보다 맞아, 맞아, 맞아 여자 목소리를 부를 때 더 맛이 있고 듣기가 좋은 것 같고 맞아, 맞아, 맞아 좋아 듀엣의 맛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해서 제가 혼자서 무슨 듀엣의 맛을 보여준다고 저럴지 했는데 완벽한 듀엣의 모델을 보여줬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러나 하트 12개로 일단 예비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이재 씨. 잘했어요. 어, 가실 때는 이재 씨로 가시네. 아, 너무 신기해. 아니, 앞으로 모든 노래를 저렇게 하면 제가 대원하실 것 같아요. 어, 진짜.